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18년 땡스기빙 데이는 다른 해에 볼 수 없었던 지적들이 눈에 띕니다. 미디어가 워싱턴, 제퍼슨,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오늘의 땡스기빙 데이의 미묘한 차이 등을 다룹니다. 값싼 물건들에 감사하자는 경제 매체의 사설도 눈에 띕니다. 가장 인기 있고 큰 폭 할인을 하는 품목은 컴퓨터와 장난감 등입니다. 대부분의 소매업소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을 기대하지만 주택시장 관련 분야는 어정쩡한 기대와 예상을 합니다. 반면 날로 상승세인 아마존은 크레딧카드 대신 아마존 페이를 확장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미국 콩이 남미로 수출돼 다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들과 땡스기빙 데이 컨퍼런스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아주 긴 길이의 컨퍼런스 콜은 정치성이 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서로를 공개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임시 실행 중지 명령을 내린 연방판사를 재난이라고 공격하자 연방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제임스 콜이 전 연방수사국장이 공화당이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을 했지만 비공개 청문회면 거부할 것이라면서 해피 땡스기빙 데이 트윗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인사부터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아침 뉴스 끝나고 퇴근하는 김윤정 앵커에게 물어보니까 김윤정 앵커는 터키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해서 이제 오늘 저녁 맛있게 만찬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갔고요. 요즘은 뭐 많은 분들께서 치킨도 드시고 빈대떡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늘의 미국 앞부분에서는 1900 아니죠. 1900이 아니라 1789년부터 2018년까지의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아버지가 준 땡스기빙 데이 교훈 이 아버지가 찰스 크라우터머라고 몇 개월 전에 워싱턴 포스트 칼럼 리스트였는데 아주 보수적인 칼럼 리스트죠. 네 맞습니다. 워싱턴 타임즈가 아니라 진보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자랑했었던 보수 이 칼럼 리스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땡스기빙 데이 교훈 이런 글을 썼고 워싱턴 포스트에 오늘 실었고요. 그리고 역시 그 본 바탕이 투자 또 경제 관련이니까 인베스터즈 비즈니스 데일리가 사설을 실었는데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이 세 가지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789년, 1863년, 1942년 다 그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애죠. 2018년 해서 리얼 클리어 팔러틱의 마이러 아담스라는 이분은 존 맥케인과 아들 부시 캠페인 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공화당입니다. 땡스기빙 데이가 종교 플러스 정치잖아요. 아무리 뭐 정치색 없애라 해도 다 그 정치죠. 이 국가에 미국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게 이제 뭐 영국에 뭐가 싫어서 뭐 종교인들이긴 했지만 미국에 와서 너무 추운데 인디언들과 싸우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고 참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뭐 이랬다 뭐 이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 소속의 마이러 아담스 씨는 1789년 미국의 파운더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미국을 태어나게 한 이 아버지가 처음 말하자면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께 감사하는 한 해의 그런 뭐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으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데 그 신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1789년도에 미국을 만든 그런 그 조지 워싱턴이 그때는 이제 그 Almighty God Day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신께 감사한다는 것을 선언한 뒤에 종교하고 정치 분리해야지 된다.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4년 뒤인 1863년도에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노예해방 남북전쟁 이때부터 이제 그 땡스기빙 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정말 그 뭐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남과 북이 갈라질 것 같았던 쪼개질 것 같았던 그러나 결국은 쪼개지지 않은 나라가 그런 것에 굉장히 그 감사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또 79년 뒤인 1942년 이때는 사실 아직 뭐 2차 대전이 승리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역시 시편 23장을 인용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현재에 대해서 신께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 오늘은 지금 이 그 마이럴 아담스 씨의 얘기에요. 공화당. 2018년에는 우리 그 땡스기빙 데이 뭐 점심이 됐건 저녁이 됐건 사람들을 만나고 모일 때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종교에 대해서도 말하지 맙시다. 성전환 이슈 뭐 기후변화 페이크 뉴스 더군다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이 모자는 전부 자동차에 두고 내리세요. 이 땡스기빙 데이 디너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이에요. 이 차얼스 크라우스멀.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보수는 언어에 있어서나 의복 또 그 태도에서 품격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품위라는 것을. 그래서 미국의 그 보수의 품위와 품격을 가장 많이 지켰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몇 주일 있으면 내가 숨집니다. 말기암이기 때문에 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더 살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는 대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유감은 크게 없습니다. 하고 본인이 오래 글을 썼었던 워싱턴 포스트에 말하자면 마지막 글까지 쓰고 몇 개월 전에 숨졌죠. 이 아버지 차얼스 크라우스멀의 아들인 대니엘 크라우스멀가 아버지의 책을 편집을 하면서 유명한 책이었는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었던 거예요. The Point of It All이라는 그런 책을 이제 본인이 편집을 하면서 아버지가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3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신문에 이 칼럼을 쓴 Thanksgiving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내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하는데 크랜베리 소스 아니면 뭐 펌킨 파이 또 뭐 풋볼 공 이런 거 다 뒤로 제쳐놓고 이 감사라는 것이 종교 신에 대한 감사인데 아버지가 Thanksgiving 할 때는 개신교에 관한 것도 아니고 유대교에 관한 것 특정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미국인의 부분인 American Civil Religion 미국의 시민 종교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퍼슨의 앞서 얘기한 공화당의 한 사람과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을 얘기를 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 때문에 그렇죠. 그 Right-giving Creator 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그리고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 연방 인디언 정책이라는 것을 썼잖아요.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판단력 그 노예관 등에 관해서 그런 것 그러나 그 중에 으뜸은 역시 모든 사람은 아주 평등하게 창조가 됐는데 그 평등이라는 것이 인생 자체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지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본인 아들에게 다시 그 리마인드 시켜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자유이면서 동시에 그 책임이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식적인 것에 기반을 해서 사회적인 본드가 만들어지고 공동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아주 뭐 작은 패밀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Thanksgiving Day 테이블에 무엇이 올려질 것인가. 구태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아브라함 링컨의 Thanksgiving Day 앞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 거기에 이제 감사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윤리와 철학에 감사해야지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이런 것을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배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위에 두 가지가 좀 상징적이라고도 하고 한다면 Investors Business Daily의 오늘 사설입니다.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물건들이 싸기 때문에 Thanksgiving Day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 Thanksgiving Day에 먹는 우선 메뉴가 있잖아요. Turkey 또 무슨 뭐 Sweet Potato 또 아주 그 탁탁 살짝 입안에 넣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 버터가 쫙 빠질 것 같은 그 빵 그 버터 발라진 그런 롤 같은 것이요. 그리고 크랜베리, 펌킨파이, 윗크림도 있고 커피, 밀크 지난해보다 터키는 3% 값이 싸졌고 뭐 크랜베리, 뭐 다른 그러나 뭐 비싼 아이템도 있긴 있어요. 크랜베리나 뭐 펌킨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Thanksgiving Day 메뉴가 0.5% 값이 내려갔다. 터키만 보면은 30년 전보다 26%나 싸졌다. 인플레이션 다 감안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꼭 자유경제 시장 때문만인가요? 공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길러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무튼 이 Investors Business Daily가 워낙에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이 땡스기빙데이 날에도 강조를 했고 프리마켓 때 사회주의 하면서 베네수엘라, 브라질이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냐. 그런데 우리 이 자유 마켓에는 셀폰, TV, 옷, 차, 가구가 20년 전보다도 훨씬 싸다. 오픈마켓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계속 비싼 것. 1997년 이후에 200%나 오른, 물가가 오른 분야가 딱 두 분야인데 헬스케어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럼 왜 올랐는가 하면서 얘기하기를 정부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시장으로 내놓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또 세금 보조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하니까 아주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달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테크놀로지 발달이 물건값을 내려주지만 헬스케어는 오히려 비용을 올린다. 아직까지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다. 굉장히 이제 공화당적인 시각에서 썼는데요. 그런 점은 지적 안 했잖아요.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보험회사가 독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국적으로 따지면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회사가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뭐 환자도 맘대로 안 받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독점이라서 그런 지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애꾸눈 사설이에요. 물론 눈을 어떤 형편으로 하나만 가지고도 눈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둘 가진 사람보다도 멀리 볼 수도 있는데 완전히 지금 반쪽 사설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그 땡스기빙 데이 이런 저런 일들 많이 미국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로 갔잖아요. 땡스기빙 데이에 보통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터키 같은 건 이렇게 들고 군인들을 많이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대통령들 보면은 군인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할 때 나란히 미국식으로 같이 줄 서서 이렇게 뭔가를 본인이 먹을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런 것 많이 보이는데 플로리다 주로 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오래 예를 들어서 국경수비대라든가 육군 해군 전부 그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를 했고요. 컨퍼런스 콜을 한 겁니다. 차례차례로.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그 국경수비대 해양수비대가 될까요 또 방문을 했거든요.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 시간도 넘게 대통령이 여러 지역에 있는 군 관계자들과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죠. 컨퍼런스 콜 통화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워싱턴과 시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인데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국화를 위해서 의무를 하고 있는 의무라기보다는 미국은 이제 징병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군인들에게 감사한다 하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멜라니아와 나는 정말 큰 희생에 대한 대단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끔 브랜치라고 표현을 하네요. 가끔 육군, 해군, 공군 많잖아요. 해양수비대 방해군. 그런데 바로 이게 첫 부분이었는데 바로 지금 정치가 나오고 있죠. 미국 지금 경제도 좋고 나라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만 감사 이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군 관계 당국과 관계자와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게 백악관에서의 정치적인 뉴스 컨퍼런스와 마찬가지가 됐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또 중간에 플로리다의 와이트하우스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캐러반 소리를 또 잘 안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캐러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이제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험하다. 남부 국경을 전부 닫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 사람들이 범죄자고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캐러반 속에는 범죄자들이다. 범죄 기록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전부 국경을 열려고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또 제9항소법원에서 어제 말씀드린 난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땅에 불법으로 입국을 하던 합법으로 입국을 하던 국경을 일단 넘어서 난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미국에서 쭉 실행해오던 그런 법인데 그것을 일단 완전한 판결은 아닙니다. 제9항소법원 연방판사가 제9항소법원이 미국에서 진보적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요. 또 일단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중지해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하는 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을 또 땡스기빙데이 군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번호를 잘못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경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강조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여기군요 항소법원. 제9항소법원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하고 항소법원으로 이것이 가면 지금 행정부의 방향과는 다르게 결론이 나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결국은 연방대법원에 가서 나의 지금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의 컨퍼런스콜에서 제가 다른 때의 다른 대통령들과는 비교가 되는 점이 있었다면 컨퍼런스콜 이제 이쪽에 누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 군인들이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최고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땡큐하고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연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 신문사 몇 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몇 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이렇게 하고 손 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연출을 할 때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군인들 잘 지내십시오 하는 전화통화 하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대통령 최고 최고 이런 군인들의 합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브랜치라고 하면 육군 브랜치 해군 브랜치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조금 다르구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처음 정말 수십 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 이것도 처음 보는 부분이구나 트럼프 시대에 달라진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제99항소법원 판사 이 부분에서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한 존 로버츠 공화당이죠. 당연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트위러로 말하자면 싸운 거죠.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장이 저는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몇 시간 만에 트위러로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 라고 그 반박을 넘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또 대통령이 그 같은 공격에 대해서 대법원장 당신이 틀렸어 하고 또다시 트윗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뭐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그 항소법원의 존 타이거 판사가 임시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것은 미국의 난민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시행을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중지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완전한 분명한 재난이다 라고 트위러로 비난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도 했지만.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이렇게 트윗됐거든요. 오바마 판사가 그렇게 했다 정말 이러니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리 연방법원에는 물론 연방대법원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연방법원에는 오바마 판사도 없고 트럼프 판사도 없으며 부시 판사 클린턴 판사 없다. 우리는 모든 연방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등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주 훌륭한 그룹이다. 사법권이 독립이 있는데 사법권 독립을 강조를 하면서요. 대통령은 행정부잖아요. 입법부는 의회고요. 사법권 독립 유지가 지금까지 되어왔던 그리고 되어야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감사해야지 될 일이다. 이제 추수감사절 전날이니까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바로 sorry 존 로버츠 대법관 오바마 판사가 있다. 당신의 대법원에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바마 판사들은 이 나라의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제구 항소법원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 보고 팍스 뉴스에서 얘기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제구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런 행정명령과는 한 79%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대통령이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장의 또 다른 트윗은 없는데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렇게 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윗으로 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하는 것은 짐작이 되고요. 당연히 그 보수죠. 원래 그 지명되고 임명될 때는 굉장한 그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부시 대통령이 했으니까는요. 그랬는데 대법원장과 일반 대법관은 다르잖아요. 9명 가운데 8명은 그냥 대법관이고 1명 대법원장이 결국은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일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연방대법관이 물론 본인들을 지명한 그런 대통령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지만 이 연방대법관은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미국의 그 가치를 지키고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파성을 버리고 이것을 보여줘야지 되는 사람이 그 리더잖아요. 9명 종신직 연방대법관들의 리더인 연방대법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 로버츠가 지난번에 헬스케어 안에 대해서 오바마케어가 지금까지 살아있게 됐고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케어로 인해서 공화당의 많은 하원의원들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당선되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킨 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한 표였습니다. 그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싫어했죠. 그 당시에도 트위러에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일반 연방판사를 대통령이 비난을 하고 틀렸다 틀려먹었다 재난이다 명백한 재난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법원장으로서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뒤에 뭐 또 하겠어요. 또 그렇게 나오면 정말 심각한 거죠. 미국이 다 이제 1년 1년 반 이때까지는 조용히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그 스타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장기적으로 실이 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또 득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 의미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미국이란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이지만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힐러리 클린튼이 대통령이 됐다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1년 반 2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1년 반쯤 되니까 이제 버라고바마 말하기 시작했고 2년이 되면서는 이제는 결국은 공화당인 연방대법원장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처음 보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국경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오사마빈 라덴을 살해한 해군 제독이요. 윌리엄 맥라빈 이 사람이 네이비 씰이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사람은 힐러리 클린튼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오사마빈 라덴을 더 일찍 잡았어야지 이렇게 비난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 월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난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윌리엄 맥라빈이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미국 정보당국 사람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의 비밀 정보 접속권을 박탈해버리자 그 사람 걸 박탈했다면 내 것도 박탈해주면 영광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고 그러면서 그 월러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왜 두 번째나 예를 들어서 2년이나 됐는데 2년이나 되고 땡스기빙 데이도 지금 두 번이나 맞잖아요. 군대 안 가느냐 믿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공론화 되고 나서는 가긴 갈 것 같고요. 어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하더군요. 내가 대통령에게 특정 지역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 특정 지역은 너무나 미국 대통령이 가기에는 아무리 신변 안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보탬은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컨퍼런스 콜에서 예전에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일치하는 사람과 장소와 어떤 사건만 다르고 일치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나보다도 이 같은 상황을 더 싫어한다. 나도 범죄를 싫어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감추는 것을 싫어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왕세자가 자말 카쇽이라는 그 조널리스트 미국 영주권자 워싱턴 포스 칼럼 리스트를 살해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동맹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군인들과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잊었어요. 한 시간 넘게 계속 들으면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오일값이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싸다 이런 얘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포스트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오일은 조금 계산하는 게 달라서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80몇 달러에서 54달러로 내려갔다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트 크루드 오일이 따로 있는데 크루드 오일은 제일 비쌌을 때가 64달러였고요. 텍사스 중진류는 2014년 이후에 82달러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요. 2014년 이후에 지금 2018년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82달러에서 54달러까지 내려갔다. 이게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그 시간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활용을 했고 제임스 코미가 그 사이에 뭐 해피 땡스 기빙 데이 하면서 공화당이 아직까지는 다수당이잖아요. 공화당 하원에서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하라는 소환하는 것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개적인 청문회가 아니면 안 나가기로 했다. 안 나갈 것이다. I would not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면 내용이 퍼지고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얘기는 제임스 코미가 민주당이 다수당 하원이 됐을 때 공개 청문회에 소환장을 발부하면 나가겠다. 기꺼이 그런 얘기도 되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지금 뭐 혹스다 가짜 뉴스다 러시아 스캔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제임스 코미뿐만이 아니라 로레타 린치 전 오바마 시절의 법무장관도 의회 청문회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땡스기빙 데이가 끝나고 나면은 쭉 미국이 할러데이로 이어지긴 하지만 그 할러데이라는 물 밑에서는 할러데이가 없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의 중간부터는 모든 것이 all about 트럼프의 스캔들에 집중될 수도 있는 뉴스가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는 그러나 안 다룰 수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땡스기빙 데이인 오늘인데도 예고가 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인 업소들도 블랙프라이데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이즈 알러스나 시얼즈는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동안. 메이세이스나 탈겟은 좀 나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판매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평균 이번 할러데이에 1007달러를 쓴다고 하거든요. 지난해보다 4.1% 많아진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디스카운트죠. 컴퓨터 평균 16% 태블릿 33% TV 22% 애플워치는 뭐 한 80% 아니 80달러 정도 어프하는 곳이 많고요. 어떤 업소에 따라서 장난감 대단하잖아요. 아마존하고 이베이가 벌써 장난감 카다로그로도 만들었고요.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굉장히 기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주택시장은 연결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뭐 일반적으로는 홈 인프르브먼트 소매업소 홈디포나 로스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집 판매가 지금 이미 주춤하고 있는데 몇 달째 집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진 않는다. 홈 인프르브먼트 소매업소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집을 이사 가지 않고 새로 바꾸지 않고 그 집에 오래 살면은 고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글쎄 그렇다고 리모델링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보통 리모델링 할 때 어떤 경우는 대부분 많은 경우는 집을 팔기 전에 좀 해서 값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그 로스의 CEO는 집값은 괜찮기 때문에 팔리는 뭐 이런 비율과 상관없이 미국 평균 집의 나이가 지금 40세랍니다. 고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홈 디포의 CFO 캐롤 터메 씨는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소비자가 그냥 이 집에서 살자 뭐 새로 또 해봤자 새로 그러고 이래서 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버드대학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내년에 리모델링이 예상보다는 좀 슬로우할 것이다.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그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이자율 올라가니까 모기지가 30년 고정이 지금 10월달에 평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4.83% 2017년에 3.9%였던 것에 비교하면 약 1% 정도 올라갔잖아요. 물론 인벤토리는 적습니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집값이 뭐 내려간다던가 이런 일은 별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없을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임금이 조금 올랐어요. 그렇긴 한데 집값 오른 만큼은 아니잖아요. 집값 인플레이션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10월달에 집값 그다지 내리지는 않았고 판매는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년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해 10월달에 비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가장 판매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슬로우하고 촥 앞으로 차고 나가지 못하는데 홈디포만 잘 될까?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잘 돼야지 잘 돼요. 나도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길이 이렇게 멀 수가 있네요. 콩이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중국에서 출원하는 게 9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디다는 팔아야 되잖아요. 해서 보면 저쪽 이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주로 파는데 아르헨티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그 노선을 따라가자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대서양 그쪽 주변으로 이렇게 가야지 되고 만약에 중국으로 수출한다면 태평양 건너서 정말 5분의 1밖에 지도상으로 보면 5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콩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중국의 수출을 되파는 겁니다. 이제 되파니까 또 여기서 또 물류가 있고 시스템도 변화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낭비도 있지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지 되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위성 이미지로 다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 위성 이미지를 보면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좀 그 좀 불합리한 그런 노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글쎄요.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새로 그 생각들도 하고 해야지 되는데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요. 잘 되는 것도 도전이 있어요. 아마존 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디지털 페이요. 크레딧 카드를 페이하는 곳에서 아마존 페이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체 크레딧 카드 사용량의 아마존 페이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여기에 온 힘을 아마존은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강혜신이었습니다.